441번.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소수 부분을 fn이라고 할 때 f50, f18의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얘는 루트 50에서의 소수 부분이잖아요. 그죠? 루트 50은 얘는 49보다는 크잖아. 그러니까 얘는 7.xx가 되겠네요. 그래서 루트 50의 소수 부분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. 루트 50 빼기 7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지? 마찬가지로 f18인 루트 18의 소수 부분도 446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게 f50이고 f18이다. 얘에서 열 뺀 거니까요. 루트 5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18 플러스 4 이렇게 표시합니다. 그러면 루트 50은요. 525니까 5 루트 2. 7. 얘는 9죠. 3 루트 2 플러스 4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하면 되겠다.